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따로따로 섭외를 했는데 주제가 일치가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도해 주신 국장님께서도 지난 1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아바타 2입니다 13년 전에 아바타 1이 나왔을 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파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영화적 감수성과 탁월한 상상력이 모여졌을 때 관객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13년 만에 나온 아바타 2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1편과 비교했을 때 더 훨씬 뛰어난 영화적 어떤 기술 또 감수성 주제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남달랐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룰린타임 시간은 3시간 1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엔딩신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3시간 12분이 흘렀지만 금방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는 그 영화 속에 푹 깊이 잠기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화관을 가득 채운 모든 관객들의 심정이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주제는 지구 밖에 있는 새로운 행성이죠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서 나비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 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광물들을 채취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나비족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비족의 리더인 설리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지키고 부족들의 모든 인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 부족을 떠나서 숲에서만 살던 나비족 인원이었지만 이제는 멀리 떠나서 바다 근처에 살아가는 바다의 부족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군들을 버리고 새로운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명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아버지 설리의 마음이 참으로 애틋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침략한 군인들과 함께 싸우면서 많은 위기의 장면들이 있었지만 설리의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막내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함께 싸웁니다 설리의 가족은 하나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저 아버지도 싸우고요 막내도 싸웁니다 자기 고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영화가 잘 응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에얼리언2, 타이타닉, 아바타1을 촬영했던 감독했던 제임스 카메론의 이 영화 아바타2를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설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야 된다 서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 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나머지 사역을 하시던 중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줄인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에 대한 삶과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이 나치에 저항하면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교하기 전 2년 정도를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Where is the Christ who is Christ for us today?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학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감옥 속에서도 공부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보네프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초안부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탄절을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베들렘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만웰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God with us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태어나셨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류시와 시인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는 이런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시집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매우 뛰어난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고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세계를 추구하는 이미지로 인간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그의 특유한 섬세한 필체로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한 시집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홀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유시아 시인은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볼지는 반드시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인에게 그대가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 존재하는 것 거기에서 삶의 본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당신의 곁으로부터 떠나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떠나 보내신 후에 그 사람을 애타게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삶을 돌이켜보면요 뚜렷하게 그리움에 가득했던 그 그리움 때문에 애타게 시간을 보냈던 시절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의 잘나가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 망한 사람들이 피난 가는 부산의 산 밑에 사는 동네 그쪽으로 저희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희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부산 땅에서 전라도로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가실 때는 그 보따리 안에 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저희 아버님이 하던 사업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행상을 갔습니다 그것을 지침하며 돌면서 파셨고요 돌아오실 때는 완도김을 사서 돌아오셔가지고 부산 땅에서 완도김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삼형제를 삼형제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떠나가시면 한 달 두 달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언제 어머님이 오실까? 저는 그때 어머니를 심히 애타게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여름에 강릉바다를 갔습니다 강릉바다 그 유명한 안보개수욕장 카페 거리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 바다를 그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내와 함께 다시 올 수 있을까? 과연 아내와 함께 1년 뒤에도 내가 함께 여기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암신단을 받았고 1년간 항암치료와 수술과 재발방지치료 프로그램까지 합해서 1년 동안 꼬박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유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직원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살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강릉바다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함께 그 강릉바다 카페 거리를 산책을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이고요 이제 3일만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그 사람과 함께 더 있고 싶다는 그 사람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저에게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삼촌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삼촌보다 하루 더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삼촌이 그 이후 더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할머니의 저금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적지 않은 액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삼촌을 돌봐달라는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떠나지만 그 아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라는 엄마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3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함께하는 삶의 윤리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